지난 4월 중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거래 건수가 하락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4월 중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포항 마이너스 5.3, 경주 마이너스 5.0%로 전국 평균 0.9%보다 낮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또 전세 가격 변동률도 포항과 경주가 각각 마이너스 2.9%와 마이너스 1.7%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경북 동해안 주택 매매 건수는 1,600여 건으로 21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.